한 번씩 해주세요 주님은 너무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감사는 언제 해야 되냐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을 때 실패했을 때 힘들 때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 그거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문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말씀 같이 전했지만 그때 제가 헤즈볼라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그때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터졌어요? 헤즈볼라 폭탄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2800명이 삐삐가 터졌고 지금 헤즈볼라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뉴스에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야기가 계속 도배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왜 알 수 있냐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옛날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막 시키고 다녔단 말이에요 영접기도를 그런데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무조건 붙잡고 영접기도 시켰잖아요 그런데 영접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영접기도 한다는 것이 거듭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수많은 제가 큰 교회에서나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똑같이 가르쳤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정육의 자랑 이것을 영접기도 하나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임신했을 때 아이가 이 뱃속에서 있을 때 물 안에 있잖아요 양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게 될 때 먼저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피가 터지고 그리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주실 때 예수님의 창을 찍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을 찔렀을 때 먼저 뭐가 터져나왔어요? 물과 피가 터져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물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 안에 이 태아로 있는 거야 예수님의 씨앗이 아멘 근데 이게 자라나서 이게 낙이 날 때 물이 터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에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냐? 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해산이 고통이 딱 오면은 남자들은 알 수가 없지만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들도 아이를 안 낳아 본 사람은 몰라 아멘 아직 우리 예의 예수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 이게 진통이 틀린다 이거예요 진통이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아프더니 30분에 한 번 이 15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 이 정도 되면은 병원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점점 주님의 때가 이 진통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빨라지고 있어 계속 빨라지고 있어 계속 빨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빨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주님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주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해산할 수가 없잖아요 해산하려면은 도와주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우수와 6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대 무장한 자들이 여우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브루 이브루 이 이브루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아가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건너가라 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라 그래서 이 이것을 아바르라고 하는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온 것이 어디냐 보루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3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왔냐면 아담에게 네가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너로 말미암아 뭐가 누가? 땅이 저주를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걸 먹었으면은 죽어야죠 아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정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아담을 죽이고 싶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말미암아라고 해석했는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미암아가 아니고 원래 뜻이 건너가다 지나가다 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6월절날 또 홍해 계속 아바르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바르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예수 그룹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룹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이 아바르에서 나온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맨 처음에 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건너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여우수와 6장 7절을 보면 무장한 자가 먼저 건너가라 이거예요 어디를요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무장한 자가 먼저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무장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구원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의로움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성령님이 있어야 진리를 알지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진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르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 인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의 죄는 십자가야 예수님과 함께 못박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게 되고 그 피로 우리의 양심 깨끗해진 그 양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이나 또 에스겔서 36장 25절 그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와 윤례를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디 앞에? 이 여호와의 괴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하 6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하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괴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나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7을 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7나팔 7나팔 이 7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요 계속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어디에서부터 나타내고 있냐? 바로 여우수하에서 6장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이고 성을 점령할 때 불렀던 것이 뭐예요? 7나팔을 불렀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7나팔이 어디에서 나오냐? 자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8장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여기서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우수하에서 이 전쟁에 나오는 구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구조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딱 한 번만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면 반드시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너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그리고 존댓말해라 한 번만 얘기하고 걔네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틈마면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반복하시는데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가 일곱 교회가 나오고요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인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이것이 쭉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 착각하냐면 이게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서는 이것이 바뀌어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2장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장을 보면 갑자기 갑자기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같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 공간이 먼저예요 왜? 그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시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1장에서 그런데 2장에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 긴 날을 가거든요 하루가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일곱째 날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 단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이 일곱 나파를 이해하는데 뭘 우선을 이해해야 되냐 이 일곱인을 이해해야 돼요 일곱인 일곱의 인을 이해해야 돼요 그 중에 이 네 가지 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인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이해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선교사니까 이해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하면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때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방인의 때가 차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봐봐요 진애들이 14만 4천이라고 맨날 날뛰고 다니잖아요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할 텐데요 지금 들을 때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면서 들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많은 게시록을 푸는 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서도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이 옳다고 다 쫓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아픔이에요 할렐루야 요한 게시록은요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책이 풀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러면 흰 옷이 뭐예요? 흰말이 뭐예요? 화를이 뭐예요? 멸류관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140년쯤 되면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황제가 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아멘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군 시대라고 그래요 십자군 시대 비잔틴 제국이 이제 뺏긴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동로마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군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1481년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전쟁 중에 긴 전쟁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싸웠어요 전쟁이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싸운 전쟁이 없어요 이게 오로지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성지를 탈환하느냐 탈환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는 상관없어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 아멘 그런데 이 유럽 국가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수복하려고 싸웠던 거예요 뭘 놓고 성지에 있는 이 성묘교회 예수고리스의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를 놓고 이 서방교회와 그리고 이 중동이 계속 4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400년 동안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자군을 이렇게 보낼 때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십자군으로 네가 기사로 나아가면 너의 죄는 다 면제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십자군은 가서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기사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죄가 사해진다고 교황이 선포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작, 왕 이런 사람들이 막 대거 가기 시작하는 거야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지금 흘러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 날미야 맨 마지막에는 뭐가 됐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동전 몇 개만 딱 해서 똥 소리가 나면 너네 할머니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천당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면제부가 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것을 토대로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자신의 권위로 아멘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가운데 이 교회가 엄청 썩었어 그래서 십자군으로 기독교인들이 갔는데 싸우지도 못했는데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린 거야 그런 일이 돈 주고 파는 거야 돈 주고 다 노예로 무슬림들한테 그런 일이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이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이 육을 자기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종자가 다른 거야 종자가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죽었잖아요 양후수부터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 성경 번역하다가 후수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불타서 죽었어요 화형시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멸류관은 이 사람들은 교황을 교황을 원한 것이 아니야 그냥 하늘나라 믿음대로 살려고 아멘 자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 거예요 6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6장 3절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막 되겠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뭐가 일어나면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농민전쟁 농민전쟁이 일어난 배우가 있어요 이게 마틴 루터랑 관련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농민들의 힘을 빌어서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하는 지지 세력이 두 사람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농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하나는 제후들 왕 밑에 있는 왕족들이 이렇게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농민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제후 편을 들었을까요? 제후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학살돼서 죽었어요 아멘 왜?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 구대를 누가 가지고 있어? 제후가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교황이랑 싸우려면 누구랑 지금 같이 해야 돼? 제후들이랑 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농민들을 배반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싹 다 멸족당해요 그러면 거기서 농민들 안에 뭐가 틀까? 분노 분노 우리가 이렇게까지 같이 해줬는데 우리를 배반하다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탄생한 게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아멘 이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붉은색이 뭐예요?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공산당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교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5년 4월 19일날 이제 일어났는데 독립 이 전쟁 미국 독립전쟁에 누가 참가하게 되냐면 프랑스의 청년들이 가서 프랑스의 왕족들이 참가해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거기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개의 미국 시민이 이기는 걸 본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와 왕도 별거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일으킨 게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글을 보면요 지옥과 같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옥과 같았다 수많은 사륙과 방화와 가늠과 그 온갖 범죄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이 진압했죠 결국은 나폴레옹 그렇죠? 이름 들어봤어요? 나폴레옹 그런데 나폴레옹이 패배하잖아요 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면 코빈혁명이라고 일어나요 코빈혁명 그래서 이 코빈혁명에서 한 2개월간 집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코민 이 코민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뭐라고 하냐면 코미니스티라고 해요 프랑스 혁명의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바로 마르크스 앵게스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어디에 가서 일으켜요? 러시아 러시아 누구? 레닌 러시아 레닌 레닌이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에 붉은 말이 다시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지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8장에 보면 3분의 1을 죽인다고 써있어요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모든 나라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1917년 3월에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공산당 기구가 창설되었는데 그때 3월 1일날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아멘 누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이거야 1919년 3월에 이 악의 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어? 독립운동을 했어 할렐루야 뭘 가지고 총과 칼을 가지고 했어요? 아니요 입의 힘을 가지고 입의 힘 크게 한 번 했고요 대한독립 만세 이것만 외친 거예요 이것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기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3월 1일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순간 그 독립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3월 1일날 독립으로 성취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읽어볼게요 6장 5절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오마라데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르온에 밀한데요 한 대나르온에 보리석대로다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었고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죠? 그럼 이 검은 말은 뭐예요? 크게 한 번 여쭤볼게요 검은 말이 뭐예요? 경제와 관련되어 있죠? 맞죠? 석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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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아멘 석유예요 잘 보세요 1917년에 공산당이 딱 탄생하는 이 시간에 누가 탄생하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오스만 투르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긴 거예요 1차 대전에 아멘 그런데 러시아는 이 왕국이었는데 러시아가 공산당 형태에 망했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중동을 나눠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1917년부터 누가 통치하게 돼요? 영국이 영국이 어디를?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게 돼요? 1948년 5월 14일 아멘 5월 14일 저의 첫째 딸 생일이 5월 14일이에요 첫째 딸 생일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14일이 1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5월 15일부터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아랍 나라랑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멘 아랍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제가 석유라고 얘기하냐면 석유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석유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일 쇼크라고 하거든요 오일 쇼크 1973년에 이 오일을 상생하는 기름을 생산하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 기름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이거 돌려주지 아니하면 땅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기름을 팔지 않겠다 그래갖고 완전히 전 세계가 완전히 막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크게 석유 전쟁 석유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석유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석유값이 내려가면 물가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죠? 이제까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석유 전쟁은 누구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누구 때문에 내려갔냐? 이스라엘 때문에 73년 오펙이라고 하는 이곳이 왜 결성됐어요? 이스라엘의 땅을 반환하라고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반환하라고 뭉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을 반환했어요 안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멘 아멘 자 이거 설명하려면 몇 장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 힘드니까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 금이 보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쭉 석위를 우유하고 여기 써 있어요 서기 무기화 1973년 10월 6일 4차 중동전쟁이 석유 때문에 일어나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7절부터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이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6장 8절 내가 봄에 청완 내가 봄에 청완색 말이 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잘 읽어보세요 이 청완색 9절 10절을 더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느냐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을 같이 읽었어요 아멘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왔어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라늄 우라늄 색깔이 청황색이에요 여기 원문에 있는 정확한 색깔이 우라늄 색깔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2014년 2015년 2014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언제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북한이 핵 개발을 막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냐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그래서 그때 제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북한이 남한에게 쏘거나 북한이 미국에게 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핵이 이거 핵 개발하면 이스라엘에 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2014년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유대인들한테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2014년부터 2014년, 2015년 전에는 북한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맞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말이 점점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점점 아멘 북한에 있는 모든 무기가 누가 사용했어요? 하마스, 이란, 다 북한의 무기가 다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023년 이스라엘에 있다가 하마스 전쟁 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12월에 원래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헤즈볼라 전쟁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행기가 끄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나가지 못하게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거기 가기로 되어 있는데 방송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에 가서 뭘 공격했어요? 핵을 못 만들도록 계속 공격했어요 석유 파동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아멘 원래 산술적으로 하면 석유는 2050년 고갈돼야 돼요 옛날에 로마에서 모여온 로마 협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2050년 석유가 고갈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석유는요 2050년보다 150년은 더 있어야 석유가 고갈돼요 왜요? 그때보다 기술이 발달돼서 석유가 있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한 거야 석유 매장량이 계속 늘어났어 계속 쉘 오일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니까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무슨 전쟁으로 가고 있다? 우랑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북한이 핵을 개발했어요? 못 개발했어요? 개발했죠 원래 핵을 맨 처음에 개발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원자폭탄 개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하마스라고 하는 이 원래는 이스라엘 바깥에서 때렸어 바깥에서 그런데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야 안에서 왜?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군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십자군이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을 싹 다 죽였어요 아멘 퀠른, 마인츠 이런 데서 유대인들 대학살하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유대인들 다 죽여서 우물에다 다 쳐넣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결국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 기독교인들의 활동 가운데 점점 뭐가 생겨요? 공산당이 살았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련에서 천만 명 이상 죽었어요 아멘 원래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르크스, 엔게스,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이 트리어의 라비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 그리고 이 랜닌 밑에 있던 트로츠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사상가예요 그래서 랜닌의 이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어준 사람이 보면 이 트로츠키예요 이 트로츠키가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러시아의 이 공동 농장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트로츠키를 죽였냐? 스탈린이 죽였어요 스탈린은요 누군지 알아요?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어요 스탈린은 모케이자가 될 사람이었다고요 스탈린은 아멘 이 모든 것은 불교나 이런 것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래에서부터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영적인 흐름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갈리고 있어요 교회가 갈리고 있어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교회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교회로 갈리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대학의 법학과 바로 도서관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국기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악마의 자식들 하면서 거기다가 데자보를 써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생들이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어 걔네들하고 이스라엘으로 무슨 상관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각 대학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데자보가 계속 붙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왜요? 여기서 우쿠르 이 우라늄이 뭘 의미한다고요? 청황색 말 아멘 청황색 말 그리고 제가 읽었던 말이 뭐예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가진 가진 증거를 말미와 죽임을 당한 영혼돌이 재단 안에서 확 호소하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이것을 어디서 읽어볼 수 있어요? 여우수와 7장 7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여우수와 7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우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멘 일곱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에 갔는데 여우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야 신혼해달라고 이 구조가 정확하게 요한 게시록과 정확하게 맞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신혼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왜 그랬어요? 아간이 훔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자에게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니까 심판 그러면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죠 믿으십니까? 자 8장을 읽어보면 조금 더 정확해요 인을 아까 우리 인 뗀 걸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는 뭘 뗀 걸 얘기해요? 나팔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8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이게 뭘 얘기해요? 1차 전쟁 얘기예요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 아멘 전쟁이 얼마나 큰지 세계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 이 전에 세계 전쟁도 없고 여기부터 세계 전쟁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2000년 전에 요한이 봤는데 아니 폭탄 털어지고 미스라엘 터지고 그걸로 어떻게 묘사하겠냐고요 그냥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멘 그가 설명한 방법이 없어 이거 지금을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거는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바다에 뭐가 붙어졌어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아멘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히로시아마와 나가사키 이거를 요한이 2000년 전에 보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바다에 일본에 있잖아요 맞죠? 아멘 그리고 이 태평양 전쟁 일본과 미국의 그 배들이 다 거기에 침몰했고 독일과 미군에 있는 그 모든 배들이 이 대서양에서 다 침몰했어요 세계의 3분의 1이 침몰했다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를 조사해보세요 인터넷을 가서 쳐보세요 배가 얼마나 파손되는지 조사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전 세계 배의 3분의 1이 정확하게 파손됐어요 이걸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모든 역사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팩트를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를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아멘 나팔를 불렀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큰 별이 떨어졌어요 그 별 이름이 뭐라고요? 쓴숙 그 쓴숙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체르노빌이에요 체르노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소련이 망했어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히 곡창지대거든 그러니까 소련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경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망했어요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세요 무슨 뜻인가 쓴숙으로 나요 블랙 아멘 쓴숙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모두가 알게끔 하시는 것이지 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돼요? 임신한 여인이 진통을 하면 해산할 걸 아는 것처럼 영의 사람들은 아 지금이 하나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의 감각으로 알게 된다 영의 감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미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을 해갖고 48년에 건국을 해서 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3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평화의 시대가 있었어요 70년까지 평화의 시대였어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나라에 아멘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보면요 전쟁이 5년마다 있었어요 전쟁이 5년마다 있었다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크게 한 번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산 적이 없어요 크게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뭔 소리예요 한국 와봐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라요 공항 오면 로봇이 돌아다니고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미국은요 한 시간 돌아다녀도 편의점이 없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금 전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계속 보금 전도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9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한번 보세요 땅에 뭘까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큰 산이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된 거랑 이 한은 별이 떨어졌는데 쓴 쑥이다라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원자폭탄하고 핵이랑 달라 아멘 원자폭탄보다 핵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체르노비 터졌을 때 빵 터지면서 완전히 버섯이 하늘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2전 시작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메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며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풀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헤아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헤아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고 있는 것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크게 터진 원자력 변전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1900 아니 2011년 일본 작았어요 컸어요 엄청 크죠 지금도 오염수 먹는이 많으니 맨날 난리 치잖아요 맞죠 거기서 터진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 때문에 계속 전쟁하고 있어 핵 때문에 이란에 계속 핵반전소 폭발시켜서 계속 이란에 핵반전소 그런데 이란은 핵반전소가 폭발돼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그냥 사막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일본은 그게 바닷물을 통해서 다 흘러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북한에서 뭐 했어요 핵을 개발해서 지금 핵폭탄을 만들었죠 그럼 그 핵폭탄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이란이나 해지볼라나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깨어나길 원해 이스라엘이 깨어나길 원해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해 이스라엘이 니 힘으로는 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1차 중동전쟁은요 이집트가 대포를 썼는데 대포가 안 날아갔어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집트는 영국군이 쓰던 모든 장비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이집트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총을 쏘면 총이 안 나가고 대포로 쏘면 대포가 안 나가는 거야 거기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 군사 한 명이 이집트 군인 한 사단을 이끌고 와갖고 포로로 만들었어 그래서 너네들은 왜 나를 따라왔냐 그랬더니 야 너네 못 봤냐 너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어 뒤에 그 사람 뒤에 이스라엘 군인 뒤에 불만과 불변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웠고 사람들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석유전쟁이 일어났을 때 석유전쟁이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난 줄 알아요? 용키프르 때 일어났어요 대속제일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속제일 때 이번에 10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장막절 큰 날이에요 장막절 큰 날 아멘 장막절 큰 날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절이잖아요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용키프르 때 전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아멘 너네가 지금 명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네가 지금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이걸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주여 핍박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는 거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의 돌아옴과 마찬가지로 열방의 이 교회도 같이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동시에 붕이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같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동시에 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지금 동성애 탈영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다원주의 탈영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낙태 이런 거 탈영하고 있을 때예요? 마약 이런 거 탈영하고 있을 때냐고요 여러분 마약이 왜 지금 전세계에 퍼지고 있습니까? 심리학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 아 심리학 정신병원 가서 약 먹으면 다 낫는다 이거야 그게 마약이야 뭐라고 거짓말 치냐면 이거 먹어도 야 너네 중독 안 돼 이거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거 먹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샌프란시코나 LA나 거리 가보세요 거기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변호사 엘리트들이에요 대학 교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 병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약 주는 거 먹다 보니까 뭐가 됐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야 합법적으로 마약을 준다고 합법적으로 아멘 왜? 왜 그걸 못해요? 교회가 사람들 안에는 우울의 영혼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교회가 그냥 윤리적으로 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최진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살한 연예인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왜?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우울의 영혼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니 유명한 신학자가 왔고 가르친다는 것이 뭐냐면 토라는 모세오경은 윤리다 이거야 윤리 윤리책이래 목사든 교사든 교수든 다 그래 모세오경은 윤리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오경을 윤리책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계획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죠 아멘 그런데 그들이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지침을 준 거죠 아멘 그래도 그 지침을 따르다 보면 영안이 열리면 그걸 깨달게 될 거니까 아멘 자기가 하는 일이 왜 장막절에 왜 6월절에 이러나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다시 오실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일은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깨워야 돼요 교회가 깨워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갑박갑갑갑갑 그러는데 봐봐요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휴전선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보내드려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죠 아멘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도록 하면 북한은 절대로 남한에 쏠 수 없어요 아멘 모든 이 세계의 모든 통치 구조는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 성경은 뭘 얘기해요? 인친자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친자는 건들지 말라 아멘 누구는 건들어도 인치지 않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에서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환상 보고 꿈을 보고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왜 예언 못하게 해요? 왜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 지금 시대에도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가 갖는 유익이 거짓 선지자보다 커요 우리 지갑에 돈 갖고 있잖아요 위조지폐 무서워서 돈을 못 써요? 그리고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조지폐는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오중직임자들 중에 목사랑 교사만 남았어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있어야 전략을 세우죠 전략을 세우죠 사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조금조금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국가적인 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선에서 예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왜요? 왜 한국에 몇 천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왜 한국을 위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줄 예언자가 없는 것이에요? 다 죽였으니까 예언자 다 죽였으니까 교회에서 예언하면 다 쫓겨나고 다 이상한 사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멘 선지자를 키워야 됩니다 선지자를 키워야 됩니다 사도들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 왜 새신자가 없어요? 교회에 왜 새신자가 없는 것입니까? 보금전도자 다 죽였어요 아멘 아멘 교회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의 성도님들만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 돼 그러니까 홍금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 망해요 그게 뭐 사도 선지자 보금전도자 목사 교사 연합해야 된다 교회는 앞으로는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다섯 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고신에서 양결 목사님이 이거 죽잖아 하니까 고신 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잘라버렸어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교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삶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내가 이걸 잘 관리할 것인지 초등학생이 도박해요 초등학생이 도박해갖고 천만 원, 이천만 원, 몇 억을 날리는 시대야 나중에 사이버 포즈를 잡아봤더니 초등학생이야 이런 시대야 교회가 어떻게 할 거야 초등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명문대 보내놨더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얘네들이 다 마약 먹고 마약 먹는 동아리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걔네들이 미쳤다고 그냥 이 똑똑한 애들이 그냥 마약을 먹겠습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정치 세력이 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겠죠 사단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질서 그리고 세계의 질서 이것이 악한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요 안 그랬어요 성화는 진짜 완전 성자들 그런 사람들만 성화됐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크게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노화 시대와 같아요 노화도 완전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아멘 왜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이버 피... 보이스피싱 윤란한 거 막 날라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착한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을 수 있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칠 텐데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교회가 듣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의 음성은 성경의 말씀이랑 똑같아요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음성이 성경하고 다르다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